네, 인사팀 김정기 차장님 뵈러 왔습니다. 네,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지금 차장님이 안 계세요. 잠시 앉아서 기다려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, 인사팀 사무실에 손님이 찾아오셨어요. 어휘를 공부해 볼까요? 따라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와요. 손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해요? 네, 어서 오세요. 라고 합니다. 따라하세요. 음료수 좀 드릴까요? 음료수 좀 드릴까요? 지금 회사에 손님이 방문했어요. 손님이 기다려요. 손님에게 음료수를 마시고 싶은지 물어봐요. 음료수 좀 드릴까요? 어휘를 더 공부해 볼까요? 따라하세요. 안내인 따라하세요. 방문하다 방문해요 따라하세요. 어떻게 오셨습니까? 어떻게 오셨어요? 따라하세요.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.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. 영상을 계속 볼까요? 바랍니다.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. 요. こんにちは. 그러면 지금